2층 반개 나는 한 방 나고 더 없나? 내가 바로 터치할게 얍 접지에서 하는거지? 기다리 기다리 화장실 컷! 아 진짜 내 샷건 아니고? 고! 앉아 경비실 그대로 하나 더 있다 경비실 잡았어 옥쪽 저거 안보인다 옥상이야 옥상 옥상 피일이야 옥상이야? 옥상 폭넓 빈 길게 깠다 어 가도 돼 계단 앞쪽에 있다 울랑스 오른쪽 얍 옥 정확하게 맞았다잉 예잇 예잇 여기 있네 옥상 어이씨 언제 세웠냐 아이씨 아이씨 나이스 다 한 팀 빼고 보는 거 견제 좀 아 내가 바로 터치할게 잡힌지 보면 기절당한 거 같은 팀한테 옥상 나 잡을게 지연아 아 잡았어 내가 못 살린 거 골라 내가 차 타려고 살려고 갈게 지연아 오우 끝났다 아니 히웨이 왜 나를 어떻게 맞지? 네잇 입안에서 붙는 거 캡 안되고 뽕나 볼게 2핑 그대로 안 맞고 있어 아 하긴 하긴 아 기절 때 내가 맞고 있는 거구나 약간 왼쪽으로 가야 돼 뽕 넣어버려 끝났다 폭날랐다 여기 1핑 안 해왔었던 거다 우리 아 우지현 다 뺏어 먹네 방금 다시 틀어 어 뭐야 아 나 여기서 맞다 2번에서 맞았어 2스택이고 리바 가능해 염화 피해 끄고 기절했어 옆면에 붙어있었어 어디 기절이야 어디 기절이야 여기 내 쪽부터 기절이야 기절이야 어디 있어 미니 소음기 나 어딘지 몰라 미니 소음기야 확인했어 형 4번 쪽에 났던 거 같구나 못 찍었어 잠깐만 아 핑 여기야 2번 사이 핑 지울게 아 그냥 써 위치 황당이 한데 그쪽만 지금 1스택 돼 이거 4번 사운드 4번 사운드 네이스 3스택 3스택 아 뭐야 요 앞 돌 라인 까 뭐야 차디 있다 잡을게 바로 앞에 돼 있어 바로 앞에서 잡았고 멀리 잡았고 띄는 중이야 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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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줄게 띄면서 가봐 띄면서 폭가봐 핑 지우면 핑 지워줘 폭이 없네 성광나무사께 바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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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손주 나누고 내가 보면서 들어갈게 야 나 가까운 애 아니야 가까운 애는 뭐냐 어 나도 야 집에 남아있네 기절이야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커버해줄게 쟤야 나 왼쪽 아래 커버해줄게 조용하다 핑 찢는다 차기자리야 기여라 위의 윗능산 나무 야 바로 앞쪽 조용히 저거 밀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윗봄핑 머리 안 돼 여긴 하지 여기 있다 대안아 우츄 싸우고 있어 수윗 싸우고 있어 하이로 헬로 슬슬 갈게 여기 싸우고 있었는데 싸움 끝났다는 것 같아 우츄 각 봐줄게 아 하긴 했어 우츄 같이하자 사본까지 뭐가 몰입 4번까지 버거니 4번까지 버거니 내가 진짜 포기했다 라인 샷 보여줄까 어 넘겨주면 좋아 차 타러 가 좀 걸려 정영형보다 한 칸 더 뒤야 정영형보다 한 칸 더 뒤야 저 숨 못 쉬는 중 어 정영형 핀 계속 맞아서 호응 안돼 나 이제 돼 이제 돼 아우 씨 개 땡큐 진짜 바마스? 어 어 어 확인했고 야 정미야 아 차 바이디 엎드려있다 아 차라리 해야될까 아 차라리 해야될까 씨볼 나이스 하시죠 아